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튜브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유튜브를 조금 살펴봤더니 요즘 유행은 뒷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거더라고요. 따라해봤어요. 식장을 치워버렸어요. 네 엄마들 어때요? 괜찮나요? 왜 이렇게 벽에 그림자가 있지? 이상하지만 어쨌든 조명을 좀 추가 설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은요. 산후풍에 관련된 거예요. 산후풍. 그래서 정님이에요. 2일 전에 남겨주신 건데 원장님께서는 아이가 셋이나 되시는데 산후풍이 없으셨어요? 산후조리 기간도 짧으신 상태에서 출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하신 비결이 있으시면 공유해 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약도 드셨는데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새벽만 되면 막 체력이 떨어지면서 식은땀이 아침까지 흐른대요. 네 그래요. 아우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요. 이 자기 산후풍에 대해서 저도 할 말이 많지만 저는 현재 산후풍이 전혀 없어요. 네 없는 데는 비결이 있죠. 비결이 있지.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나라 엄마들이 따라할 수 있으려다 모르겠다. 제가 첫째를 낳은 얘기부터 그럼 시작을 해야 돼요. 어머 또 길어지겠다. 어떡해 또 한참 길어질 수도 있어. 네 제가 첫째를 낳았을 때 아유 눈물이 제가 여기 눈물쌤에서 가끔 눈물이 흘러요. 남편이 나이 들어서 그렇대요. 네 첫째를 낳았을 때가 8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8월에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삼복더위 애기를 낳았으니까 에어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에어컨을 안 틀 수도 없어요. 그죠. 애기한테는 적정 온도가 필요하죠. 애기한테는 24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라는 그 온도가 필요하고 적정한 습도가 필요하잖아요. 40에서 60% 사이.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첫 아이를 낳고 29시간 진통을 했지만 말이 29시간이지 만 3일을 진통해서 3일 동안 식사를 못하고 계속 금식을 해온 상태에서 체력이 완전히 바닥이 난 상태에서 이제 애기를 낳았는데 모자동실을 하는 완벽한 모자동실을 하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애기 젖을 빨리는데 나는 진이 나빠져 있고 또 애기는 젖이 안 나오니까 빨다 자고 빨다 자고 하면서 제가 유즙이 8일 만에 처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막 상할 대로 상한 거야. 이미 진통부터 완전 진을 다 뺐어요. 3일 굶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산복 더위예요. 에어컨이 계속 나오죠. 에어컨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출산을 했을 때 병실이 6인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우리 애를 먹이고 재우는데 이제 옆 침대 엄마 앞에 침대 엄마 저쪽 대각선 엄마 다 애가 너무 우니까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에이씨 커튼 딱 걷고 저 탁 물려주고 또 이쪽 커튼 걷고 저 탁 물려주고 이러고 내가 와서 누워서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아예 쉬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가 33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조리원에 방 하나를 비워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참 세상 서러운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이가 어린 원장이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이제 다들 50대 60대고 저는 33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경영하는 경영주고 원장이고 해도 그 엄마들이 시어머니나 친정엄마 혹은 도우미들에게 가끔 이제 그 어떤 푸쉬를 받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직원들한테 항상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분들이 제가 결코 편한 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기를 낳고 제 이제 조리원 방에 이렇게 있는데 계속해서 마치 내가 업무를 하듯이 계속 원장님이 손님 왔어요. 만나셔야 돼요. 계속 근데 저는 회원부 열상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제가 3일 만에 네. 그러니까 조리원을 재조리원을 나왔어요. 네. 도저히 조리원에 있어서는 내가 몸조리를 못하고 직원들 등살해도 안 되고 내가 산모인 거를 전혀 배려를 직원들이 아예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직원 중에 한 분은 갑자기 본인이 뭐 독일에 가야 된다면서 그만둔다고 하는데 나마저도 인력이 빠져 있는데 본인이 그만둔다고 아니지 뭐 또 뭐 본인 독일에 언니 집을 한 달 갔다 와야 되니까 자기 휴가를 달라고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나를 더 도와줘야 되는 간호사 분들이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냥 나왔어요.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 또 저희 엄마는 네가 전문가니까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제 산후 도우미도 없이 친정 엄마도 도움을 전혀 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집에서 혼자 신생아를 봤어요. 신생아를 보는 거는 저는 잘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우울증이 좀 심하게 찾아왔고 여름에 에어컨을 키면서 이제 산후핑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에어컨 때문에 산후핑이 생겼다고 알게 되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둘째를 4kg에 나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만 2년 뒤에 둘째를 4kg에 나왔는데 얘가 2시간 만에 밀고 내려와서 몸은 고생하지 않았으나 너무 많은 회원부에 손상을 입어서 앉는 게 굉장히 힘든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상태에서 애기가 10월에 태어났거든요. 10월에 태어났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강남에 이제 모 큰 산후조리원을 오픈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갑자기 주주들이 싸움이 일어나면서 공사가 멈추게 되었어요. 제가 애기를 딱 낳고 나서 공사 멈췄지 막 풍지 박사님 나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그때 투자는 큰 돈을 했고 도저히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11월부터 2월까지 몸조리다 포기하고 공사 현장을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다행히 조리원을 오픈을 하게 되었지만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정말 그 다음에 2012년이죠. 조리원을 오픈해서 일은 시작이 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가끔씩 너무 힘들고 체력이 바닥에 곤두쳐서 아침에 10시 11시까지 내가 걸어 다니는 건지 내가 살아있는 건지 정신이 너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강남의 조리원이다 보니까 외국인 엄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운동을 주로 하셨던 엄마들도 많이 만나게 됐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고 저한테 신기한 거였어요. 나는 몸이 너무 망가져 있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몸 쓰는 몸 쓰는 직업 그러니까 그게 나쁜 말이 아니라 필라테스 강사분 발레 그리고 뭐 운동 선수 또한 또 외국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이 굉장히 몸에 배어있어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몸 아프다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와우 너무 신기했어. 그리고 모유수유 자세도 되게 달라.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모유수유 자세가 너무 애기한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어깨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어깨 좀 엄마 내려봐. 그러면 한참 내려와. 그리고 어때요? 막 온몸에 막 힘을 주고 막 어휴 누가 아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엄마 몸에 힘 좀 풀러봐. 팔에 힘 좀 풀러봐. 근데 힘을 풀 줄 몰라. 근데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몸을 좀 사용해보신 분들은 자기의 근육이 어떻게 힘을 주고 빼는지를 다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제가 정말 재미있어요. 필라테스 강사분은 모유수유를 하는데 허리를 꼿꼿이 탁 세우고 탁 요렇게 턱도 탁 당겨져 있어. 오우 멋있었어요. 모유수유 자세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리고 발레를 하신 분 제가 이제 또 역도 선수 출신의 엄마도 만나봤는데 오우 몸 쓰는 분들은 몸에 힘 이게 힘쓰는 게 달라. 그러면서 제가 그 엄마들한테 이제 꾸준히 물어봤죠. 산후풍이 와요?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오우 그렇구나. 그리고 해외 분들은 운동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산후조리원에 들어와 있는데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동네 한 바퀴를 도시더라고요. 산후조리원이 이제 저희가 막 마당도 있고 그랬는데 동네 한 바퀴를 꼭 돌고 들어와요. 산책 나갔는데 그래서 아니 얘기를 났는데 무슨 산책이야? 아니 방에만 있지? 했는데 이분들은 꼭 아침 산책을 하고 또 오후에 이제 한번 또 햇살 좋을 때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조련 안에 마당만 도는 게 아니라 바깥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바깥을 한 20분 걷다 와요. 오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외국분들 프랑스 엄마 왜냐면 이제 근처에 설해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엄마도 되게 많이 왔었고 또 중국 엄마 독일 엄마가 있는데 보통 동양 엄마들은 다 한국 엄마들하고 비슷하고 특히 이제 미국 뭐 프랑스 뭐 독일 뭐 이런 데 분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아 이 산후풍은 운동 부족이구나 하는 것이 제가 그냥 캐치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둘째를 낳고 둘째 한 6개월 8개월쯤 개인 PT를 끊어서 엄청 운동을 했어요. 왜냐면 몸이 완전 망가져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운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한약 공진단 다 먹어봤는데 그 일시적인 것밖에 안되고 안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내 저의 산후풍 증상 어떤 거였냐면 가만히 있으면 찬바람이 쓱 하고 지나가고 여기 어깨 이런데 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으슬 추웠다가 멀쩡해지고 으슬 추웠다가 멀쩡해지고 이게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데 이런데 시큰시큰한 건 말도 못하고 잠을 자면 상반신에 특히 이 가슴 여기 위로 막 여기 머리 뒤 목 이런데 땀이 흥거돼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막 땀이 줄줄 흘러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한진 선생님들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나요? 출산 중에 뭐 출혈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약 한 5, 6천 명의 엄마들을 봤잖아요. 체력 약한 분들이 땀을 많이 식은 땀을 줄줄 흘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식은 땀을 흘린다는 건 몸이 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때 그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막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한 1년 정도를 아주 열심히 트레이너랑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왜냐면 난 트레이너 없으면 운동을 못해. 게을러. 아니 못 움직이는 건 딱 싫어. 그냥 가만히 누워서 편안하게 TV나 보는 스타일의 저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운동을 하려니까 혼자 하니까 절대 안 돼서 이제 개인 PT를 이제 해서 트레이너분하고 이제 같이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몸이 되게 살도 약간 빠지면서 몸이 막 건강해지면서 이런데 근력이 막 다 생긴 거예요. 막 팔에 힘을 딱 주면 막 바늘이 안 들어갈 것처럼 막 딱딱해지고 막 허벅지도 막 모든 친구들이 어 너 운동하는 여자처럼 보여. 허벅지가 막 너무 단단해지고 그렇게 친구들이 막 얘기했을 때였어요. 그러고 났더니 몸에 찬바람 부는 게 완전히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산후풍 얘기를 하면서 너무 정황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엄마는 우리가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도 체육 시간이 다 빠지고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무거운 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어. 다 남자친구가 들고 다녔지. 어 결혼해서는 맨날 남편이 들고 다니지. 우리가 1kg짜리도 안 들어봤는데 3, 4kg를 지금 들고 있으니 여기에 근육 자체가 없는데 당연히 이 근육들이 너무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후풍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절 산후풍에 시달리지 않았고요. 이제 몸에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순조롭게 일상생활도 복귀가 되고 그 다음에 밤 10시가 돼도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둘째 낳고 만들었던 체력으로 셋째를 가져서 또 낳고 지금까지도 잘 살아오고 있어요. 운동 그만둔 지가 셋째 낳고 운동 그만두는데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하고 살 뺐다가 요요 와서 다시 볼이 땡글해지고 있거든요. 엄마들 지금 애기 낳고 바로 운동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렵고 애기 낳고 애기 유식 시작할 때쯤에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홈트레인이라도 하면서 근력을 좀 길러보세요. 제가 내가 이 얘기를 빼먹었네. 제가 임신만 하면 인대가 늘어나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갖고 첫째 임신했던 막달 한 달은 여기에 반기부스를 하고 머리도 못 감았어요. 미용실 가서 머리 감고 그래서 나중에 엄마들 바지 올릴 때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요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바지도 안 올라 그래서 맨날 남편이 옷 입혀주고 그 정도로 여기가 상한 거예요. 저도 운동 그때 전혀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네 그냥 뭐 아무 움직임이 없이 살았죠. 그냥 걷고 뭐 이렇게 글씨 쓰고 요런 정도의 운동만 했죠. 그랬는데 첫째 때 이게 있고 나서 둘째 때도 이게 반복되는 거를 보고 제가 굉장히 겁이 났었는데 운동에서 이렇게 손목 힘도 기르고 근데 이제 아령 0.5kg짜리라도 들고 이렇게 팔을 흔들고 했더니 지금은 손목이 전혀 뭐 아프지도 않고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엄마들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루에 이렇게 코칭을 뛰면은 적게는 3시간 많게는 6시간 뭐 더 많게는 8-9시간까지 계속 아기를 안고 엄마한테 수요를 이렇게 도와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엄마들이 앉는 것보다 내가 하루 총 아기 앉는 양이 더 많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저는 전혀 이런 데가 상하는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력이 있으니까 힘을 쓸 수 있고 근육들이 피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 좀 아기 이유식 할 때 좀 되면 조금씩 운동을 시작해보시고 땀을 흘리는 운동을 좀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땀을 흘리면 그 다음에는 엄마들 몸이 점점 혈액순환이 되고 열이 나면서 산두품 증상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운동해야 된다는 얘기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는데 저도 정말 절박해졌을 때 했어요. 절박해졌을 때. 절박해졌을 때. 네. 진짜 절박해졌을 때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셋째 낳고 제가 덤프트럭에 시행사고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이제 셋째를 모유수유하는 4개월차에 세무조사가 조류원에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물론 신고는 다 철저히 있기 때문에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마무리가 잘 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이거를 다 이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서류를. 그러니까 수유쿠션을 하고 책상 앞에 수유쿠션 두르고 셋째 젖을 먹이면서 엑셀 파일을 이렇게 입출금 내역과 현금 영수증과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정리했던 그 사진도 있어요. 네. 아휴. 저 참 힘들게 살았죠. 네. 힘들게 살았어요. 가히 편하게는 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산후풍이 없다는 거. 왜요? 운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들 꼭 운동하세요.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우리 엄마들에게 가득하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